날과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브리핑 을 하고 그다음에 방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의 2 정도는 오늘 선거 문제를 다루고 또 3분의 1은 미래와 관련된 그런 시사 주제를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천하무적 사전투표 4년 전이 2020년 4월 15일 날 시시됐던 21대 총선보다도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선거 공정성 측면에서 4년간 전력 투구를 해온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상황이 훨씬 더 악화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 정말 민경욱 전 대표나 오근호 대표 또 박주연 변호사 이런 분들이 혼신의 힘을 다 했습니다마는 4년 동안 냉정하게 평가하게 되면 상황은 훨씬 더 악화된 것 같다. 악화됐다는 이야기는 이 덕표수를 조작하는 사람들은 이제 우근 그러니까 자기 편이 누구라는 것을 확실히 확인 했기 때문에 그냥 대놓고 별로 두려움 없이 그렇게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그다음 이제 그거를 막아야 될 여권 윤 대통령이나 그 밖의 국민의힘 사람들이 전혀 이 문제를 막을 의향이 없다 이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직접 확인하게 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국민들은 일부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지만 선거 부정 문제를 막기 위해 가지고 격렬하게 저항하거나 한가할 그런 의향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아마 생각이 판세가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와 같이 이렇게 추세가 흘러가게 되면 한국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부정선거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하고 있다가 일회성이나 단발성 부정선거가 아니고 선거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제도적으로 부정선거를 체계화하는 그런 인류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나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새벽부터 이제 좀 언찬한 이야기다 이렇게 해서 좀 불편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자주 말씀드리다시피 그냥 쿨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전투표 제도를 기본적으로 이제 저지른 자나 막는 자나 모두가 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을 그런 가능성은 아주 아주 낮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뭐 지금 이번 4월 10일 총선에 이제 대해서는 선거 부정이 없었다 이렇게 격렬하게 외치는 사람은 좀 드물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렇게 외쳐왔던 사람들도 그냥 입을 다무는 선 정도 그러니까 2020년 4.15 총선에 선거 부정을 규명하는 그런 일들은 처음에 좀 당황스럽고 당황했지 않습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지금은 4년 동안 선거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도 경험이 축적되고 그랬지만 그보다 훨씬 더 선거를 규명하는 사람들도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4월 10일 총선이 치러지고 4월 11일 날 2시 개표가 진행되고 한 서너 시간 지난 다음에 전면적인 부정선거였다 이런 부분이 이제 밝혀졌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아주 오지게 당한 거죠 그리고 이제 지난 4년간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10년 정도 동일한 방식으로 선거 부정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다 이런 부분이 이제 뭐 낱낱이 밝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선거 사물을 담당한 사람들이 제대로 된 답변이라든지 반대 논리를 제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어쨌든 국민들은 어마어마하게 당한 것을 오늘 방송만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시겠죠. 아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선거라는 것이 공공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누구도 이제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가지고 나서는 분위기가 아니죠. 오히려 2020년 4.15 총선 때 비해 가지고 훨씬 더 분위기가 가라앉고 학습된 체념 학습된 무기력함 이런 부분들이 지배하는 것이 결국은 대한민국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조선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4월 10일 총선은 이제 워낙 노하우가 이 부정선거를 변별하거나 또 분석하는 노하우가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전국적인 차원에서 지역선거에서는 지역국 국회에 있는 국민의힘을 뽑고 그다음에 또 사전투표에서는 당일투표에서는 국민의힘을 뽑고 사전투표에서는 더불음유당을 찍는 전형적인 그런 부정선거의 모습인 교차투표가 전국에서 다 이렇게 관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10일 정도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뭘 했다 안 했다 이런 것은 이제 논외인 겁니다. 다 한 거고 대놓고 한 거고 그다음에 어마어마하게 조작한 건데 그걸 이제 한국 국민들이 또 지도청들이 이걸 이제 막을 의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체제로 사는 것이고 못 살겠는 사람들은 떠나면 되는 거고 그렇게 아마 이제 정리정돈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특히 이번에는 비례대표의 무효표가 많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여러 번 강조한 바와 같이 이 사전투표 특표수 조작의 핵심적인 요소는 선거인수에 비례해 가지고 표를 위조투표제를 만들지 않습니까 선거인수가 100명이면 예를 들면 4장당 1장을 훔치기에는 5분의 1을 나누면 20표의 그런 위조투표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게 이제 선거인수가 200명이면 5분의 1이면 100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선거인수의 구성요소가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특표수에다가 무효표를 더하지 않습니까 이제 무효표가 많아진다는 것은 일단 전산조작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숫자를 맞춰야 되니까 실물 위조투표지로 그 숫자를 만들기 위한 개수조정용으로 무효표가 동원이 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 번 이야기 드렸지만 또 외부인 시각에서 그렇게 전산조작을 해서 득표수를 부풀렸는데 그게 이제 선거구마다 실물로 된 투표지 개수가 많아야 되니까 그걸 개수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비례대표 무효표를 활용한 것 같다.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지명도가 있는 고민정 후보 광진구을 오신환 후보하고 붙었죠. 거기서 이제 고민정 후보가 낙선자가 어떻게 당선자가 됐는지 그걸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진구을 사례는 아주 전형적인 4월 10일 총선에서 일어난 당락을 바꾼 민경욱 전 의원이 밝힌 바로는 사전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의 차이값이 플러스 10 이상 마이너스 10 이상 20 이상 정도 되는 후보가 55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락이 이번에 55명 플러스 알파가 발생한 거죠.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어야 될 자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시킨 그런 의석수가 55 플러스 알파 최소 55석인 거죠. 일단 이제 권력을 이제 대의민주주의 나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선거를 통해서 권력의 정당성이 부여받기 때문에 선거를 장악당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뭐 제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홍콩을 여러분들 중국 공상당이 이제 분쇄할 때 법을 바꾸어 가지고 일단 선거법을 바꾸어 가지고 친중후보만 출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러시아도 푸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선거의 이름으로 권력이 정당화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선거권을 참정권을 빼앗기게 되면 그걸 되찾는 것이 뭐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아주 어렵죠. 그리고 피를 많이 흘려야 되고 소련의 인적 국가인 벨랄루스 같은 경우도 1년 넘게 시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이제 무산이 됐는데 오늘 특파원이 인터뷰한 걸 보니까 벨랄루스가 실질적으로 그냥 나라 이름만 벨랄루스지 소련의 위성국처럼 그렇게 전략해버렸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걸 보고 중국하고 한국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죠. 선거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은 결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영속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가지고 외부 세력과 여러분들 손을 잡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외부 세력이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으로 아주 가까우고 역사적으로 연대가 굉장히 깊은 중국 공상당하고 손을 잡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은 그냥 대한민국이란 국호는 유지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 힘이 없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선거를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이익은 눈앞에 있고 그 다음에 또 선거를 지키는 것은 모두가 함께 비용을 치르게 되는 공공재화이기 때문에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그 지식인 가운데서도 2023년도 1월 무렵에 월간조선의 4.15 총선에 대해서 너무 늦었지만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설가 북거일 씨가 이제 그 문제를 좀 잘 북거일 선생 같은 경우는 과학에 대한 조예가 깊은 소설가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소상하게 지적한 바가 있지만 이번 2024년도 4월 월간조선의 심청 인터뷰는 차라리 북거일 선생을 아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터뷰를 안 하셨던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될 정도로 아마 신문사 쪽에서 욕을 한 모양이에요. 선거 문제는 다루지 말라고. 그래서 엉뚱한 제가 작가로서 이제 오랫동안 글을 쏘온 사람이고 또 대중강연도 많이 했고 그리고 인터뷰 같은 걸 하게 되면 인터뷰에서 어떤 주제를 다루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인터뷰 행하는 사람들의 말이 좀 새지 않습니까 엉뚱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북걸 선생의 인터뷰 가운데 가장 실망스러운 인터뷰가 이번에 월간조선에 질렸기 때문에 최소한 나는 나이가 들면 그런 인터뷰 안 한다는 거죠. 뭐 실망한 정도는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인간 자체에 대한 내가 믿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으면 사람은 항상 이익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북걸 선생은 그래도 그나마 한국에서 목소리를 제대로 내시는 분인데 이번 인터뷰를 보면서 이제 인생에서 살아야 될 날들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을 바꿀 필요가 있냐에 하는 거죠. 말을 꺾을 필요가 있냐에. 글도 꺾지만 말도 꺾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실망한 인터뷰 내용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국은 사기가 아주 성행한 나라죠. 이번에 일본의 편의점에서 캔커피 때문에 물러나는 일본 교장선생님 이야기를 한번 다루겠습니다. 아마 여기 보도를 통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갖고 있는 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한국은 양심이 완전히 무너진 사회지 않습니까 지금 정치판을 보게 되면 범법이란 개념이 없는 거죠 하기에 선거 사기를 치더라도 수사 한 번 안 받는 나라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은 한국인들은 그 문제가 별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한국 사회가 여러분들의 기운은 기울어가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징표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보시게 되면 그런 어두운 소식에도 불구하고 참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그런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를 갖고 있는 것이 참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지금 진행 막 진행된 그런 시작점에서 있는 소위 ai 혁명 생성형 혹은 대화형 인공지능 그리고 또 인공지능 이제 궁극적으로 로봇 로봇까지 연결될 거 아닙니까 그런 모든 혁명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그런 하드웨이의 가장 중심인 ai 반도체용 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참 인류 역사에서 한국인들이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자긍심을 가질 만한 그런 이야기죠. 인류 역사에서 정기기관의 발명이나 정기의 발명과 필적할 것으로 보는 ai 혁명의 추동을 해나가는 가장 중요한 하드웨어를 대한민국의 두 개 기업이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대단한 업적을 가진 나라가 어떻게 선거 더하기 빼기 하나 못하는 10억분의 1mm인 나노급 여러분들 상품을 만드는 그런 가장 중요한 회사를 우리가 두 개나 갖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 세계사적 의미를 갖고 있는 사건이 물론 두 회사가 공익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활동하지만 그래도 참 대단한 일이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